아! 구독! 아! 좋아요! 저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하치노입니다! 이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래간만에 돌아오 기도공포상황금 아하! 아하! 네 번째 주제는요 엄마의 식탁입니다 그러면은 재밌게 봐주시죠 합평오롱! 진호야 밥 먹어 진호야 아직도 자고있니? 어휴 이 자식 이거 자고있구만 아직도 깨워야겠어 진호야! 진호야 일어나! 진호야 일어나 빨리 진호야 일어나 빨리 밥먹어 밥먹어야지 밥먹어야지 학교 아휴 알았어요 진호야 이거 진호야 거기 어이 잠깐만 이거 어디 주로나지 진호야? 개다 왔다갔다하게 너무 귀찮아가지구 진호야 아하학교 갔다와서 주로 못해놔 알았지 아니 엄마 싫어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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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두가지 요리가 있단다 뭐야? 자 빵과 빵과 네 그리고 돼지고기 우와! 기모티빵! 돼지고기빵! 돼지고기빵! 돼지고기! 빨리 주세요 아 맛있게 먹어야지 오우 오 왜이렇게 맛있지 엄마? 자 디저트로 사과 아침에는 금상하지 사과먹으면은 머리도 많이 자란다며 사실이죠 엄마? 아! 어 왜요? 모르겠어 그거는 자 빨리 먹어 학교가야지 한 번에 1등 3필을 먹는다 아 배불러 아 잘 먹었습니다 빨리 학교가야지 빨리 학교가서 공부해 아이 엄마 나 오늘 학교 뭐? 오늘 하루만 학교 시작 뭐라고? 아! 하루만요? 잘 안들리거든 엄마가 지금 귀가 좀 잘 안들려 뭐라고? 아니 학교 다 가겠습니다 그래 다녀와 아이씨 우리 엄마는 맨날 학교 가라 그러고 이순이 엄마는 맨날 학교 안 나가도 된다 하던데 이순이는 부럽다 하여튼 학교날 가야죠 아아 진짜 학교 더 왔구만 아이씨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어? 어 왔냐? 어 너 오늘은 학교 왔네? 야 나 원래 잘 다녔어 올해 니 밴드 엄마한테 학교 빼달라고 오버워치 하잖아 양아치야 아니거든 오버워치 없거든 야 하이트 됐고 아 오늘 학교 끝나고 오버워치 한판 콜? 어 PC방? 어 PC방 콜? 어 그게 콜 좋아 좋아 아 야 야 야 그러면은 PC방 가기 전에 우리 집 들려서 저녁 먹고 갈까? 아 아니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다음에 갈래? 아이 아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PC방 가서 라면 먹자 그래 그래 뭐 야 그러면은 다음번에 우리 집 와서 우리 엄마 음식 잘하거든? 응 우리 엄마 음식 한번 먹어봐 알았지? 알겠어 알겠어 아 하여튼 야 이제 들어가자 어 수업 늦겠다 아이 아 오늘 수업 듣기 싫은데 아이 inquer1 한 Hud 야야 야 일어나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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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벌써? 록 어 종료 다 했어 나 학교 온 지 한 한 1만 2 Pat 왜 계속 잤잖아 어 아 그래? 아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 overseen 가지 야 brainstorm Moss 야야 야 야 야 야 야 피씨방 가서 오모아웃디? 아 와드까 와드게 마와디? 어 좋아좋아 오늘 오모아웃지 한발 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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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나 오늘 골드 갈 수 있겠지? 아 왜그러냐 야 일단 피씨방이나 가자 어 야 야 뭐하냐 한조 잡아 한조 기다려봐 와가테키오크라이 야야야 잡았다 아 뭐하냐 한 마리 잡았잖아 야 야 자리의 궁 자리의 궁 으어어어어 또졌어 야 야 왜 니가 골드 버려준다잖아 아니 니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 아 뭔소리야 나 금메달이구만 아니 금메달이면 뭐해 그럼 올림픽 나가그럼 메달이 중에 아하 야 니 대리지 니도 니도 실버지 아니거든 아 니가 어떻게 풀래냐 말이 안되는데 아니거든 형 에임바 임바 야 야 됐고 야 몇시야 오 야 망했다 으아 늦었어 나 엄마한테 겁나겠다 야 일단 됐고 나 혼자 갈게 야 나도 학원가야 됐고 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야야야야야 약속한대로 다음에 울지마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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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학원 갈게 어 아 씨 망했다 엄마 제발 없어라 집에 없어라 제발 제발 어 제발 오 오 나이스 엄마 없다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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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진호 일찍 왔네 어 진호야 아니 엄마 엄마 진호야 지금 몇시지? 아 지금 진호야 지금 몇시지? 아홉시요 아홉시 엄마가 몇시에 들어오라 그랬어 여섯시요 그런데 지금 몇시라고? 아홉시요 그러면 초당 한 대를 맞아야겠네 엄마 다음부터 안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 엄마 아아아아아아아아 엄마 근데 방금 메르시라 그랬어요? 어? 응? 아니? 잘못 들었죠? 제가 요즘에 그 오버워치하는데 거기에 메르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너무 이뻐거든요 영웅은 죽어 영웅은 죽는다고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엄마 엄마 근데 오늘 케이크 한종각이 있어요? 한종각 영웅은 죽어요 영웅은 죽어요 아 죄송합니다 엄마 아니 근데 엄마가 오버워치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흠 기무치 당하고 싶어? 여섯 년 개이버워치 엄마 이거 오고 아세요? 아니야 몰라 그런거 모르지 내가 어떻게 그런거한테 알겠니 아 기무치야 엄마 엄마 그 노돌린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것 좀 보세요 요즘 대세예요 알았어 아 진짜 엄마 그래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셨죠? 진호야 네 너 지금 늦게 왔거든 아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근데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생선을 먹어 엄마 저는 케이크 한조각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닭고기 한조각? 아 기무치 엄마 이거 익지 않는건데요? 소고기 먹어 그러면 엄마 아 소고기는 안 익혀도 되죠? 소 소 소 소는 원래 회로 먹자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2 round espe 아 엄마 재밌고 네일 아니 엄마 내일 제 친구 단작친구 이수 오거든요? 이수오 오는다고? 네 네 그래서? 내일 엄마 맛있는 음식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 너는 이만 올라가서 자 나는 지금 마트 좀 갔다 와야겠다 그러면은 아 네이들 알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네 아싸 내일 윈스한테 맛있는 음식 해줘야지 살라카 둘라 메치카 불라 비비디바비비비보 아 어떤 걸 삼으게 해야 되나 아하 뭐 된장찌개 해줄까 아니면 김치찌개 아니면은 어이? 저게 뭣이란가? 어이? 뭣이요 야아 이게 뭐야 진우야 진우야 일어나 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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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서 진우야 빨리 와서 진우야 밥 먹어 알았지? 진우야 진우야 뭐지? 진우야 엄마가 평상 다른거 같애 진우야 어제 마트 갔다 오신다면서 진우야 좀 바뀐거 같은데 진우야 진우야 소리 끼쳐 진우야 원래 엄마가 저렇게 안 깨우는데 진우야 됐고 진우야 엄마 오늘 밥 뭐해요? 진우야 빨리 와서 앉아 진우야 진우야 대박인데? 오늘 이수가 좋아할 것 같은데? 엄마! 오늘 이거 해줄거에요? 이수? 음... 저녁에는 더 맛있는 거 해놓을게. 알았지? 네 엄마 사랑해요. 갔다올게요. 와... 엄마가 최고로 맛있는 고기를 만들었구만! 기다렸다. 이수가 어떤 반응을 할지. 아 오늘 이수 밥 오지는 거 맛있는 거 먹여줘야지. 아... 아... 아 깜짝이야! 뭐야? 그게 뭔데? 아 야 야! 오늘 우리 엄마가 나 아침에 고기 해줬거든? 근데... 진짜 처음 먹어본 고기인데 내가 태어나서 제일 맛있던 고기였어. 음... 이기 매니아인 내가 안 먹어본 고기가 없는데? 야 야! 너 진짜 절대 안 먹어봤을 거다. 하여튼 나만 믿고 오늘 우리집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가자. 새로운 컬렉션이구만? 응. 가서 수업 듣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치? 그니까... 아... 벌써부터 약간... 입맛가시는데? 응. 가자 가자 가자. 아!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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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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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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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공급으로 가야지. 뭘? 또? 끝났어? 어! 끝났을 거 같애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가자. 고기 먹으러 선생님 아저씨 계세요. 이즈야. 가자 가자 고기 먹으러. 뜨 뜨 뜨 뜨 뜨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허리 와! 허리 와! 허리 와! 야. 와... 이거 너네 집이야? 어... 야. 오늘 우리 엄마가 고기 진짜 맛있거든 기대했잖아.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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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엄마가 기다리겠다. 후우우 고기 또먹네. 헤헿. 엄마 저 왔어요 음 어서와 빨리와서 앉아 안녕하세요 이순이 일로와서 앉아 야 이세야 오늘 와 엄마 케이크 한 조각 준비하셨네요 자 이거 먹어 일단은 와 야 이세야 맛있겠다 이세야 엄마 또 야 이세야 이거 먹어 먼저 이것도 먼저 먹고 맛있겠지? 맛있네 아 그치 아 엄마 아침에 준 고기 안줘요? 그래 오늘의 메인요리야 마음껏 먹으렴 이세야 이거야 이거 내가 말한 고기야 이거야 그치 대박 맛있을걸 먹어봐 음 대박이지 뭔가 지퍼만 나지 않냐 그치 어 되게 부드러 아 그치 그치 입맛에는 맞니? 네네 너무 맛있어요 엄마 너무 최고야 아우 잘 먹었다 야 이세야 잘 먹었냐 응 다 먹었어 아 좀 챙겨가 이거 내꺼 남았네 좀 챙겨가고 집에 데려다 줄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야 그래도 밤인데 괜찮아? 괜찮아 나 짱 세잖아 아 그래 야 그럼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조심히 가렴 네 아 엄마 엄마 사랑해 오늘 이수 맛있는 음식 먹여주세요 응 됐고 진호야 내일 아침 밥이 없거든? 그래서 마트 좀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아 그럼 나는 방에 올라가서 게임을 해야지 이수야 네 이수야 어 내가 데려다 줄게 밤길 어두운데 같이 가자 감사합니다 자 이거 오늘 좀 남은거거든? 가면서 먹어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수야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혼자 다니는거야 매일? 아이 좀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거 맞아? 네 괜찮습니다 튼튼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되니? 이쪽으로 가야되니? 어 이수야 이수야 일로와봐봐 네? 여기 뭐가 있거든? 어 이수야 오늘 저녁 먹었지? 네 그러면 밥값을 해야되잖아? 저..저..돈..돈 없는데? 어이 왜 밀으세요? 으아 까까까까까까 이걸로 내일 아침밥하면 따지겠구만 2주 остр값 이수야 찰칵 3주 대리 어잉 저기 뭐시란가? 어잉 이게 뭐야 왜이래? 아아아악 으아아악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영상을 설명해드리자면 마지막 장면에 우리 노돌리 엄마께서 귀신에게 빙의를 당한 겁니다. 그 귀신은 살인마 귀신이었고요. 결국엔 그 살인마 귀신은 빙의된 우리 노돌리 엄마가 사람을 죽여 고기를 얻었던 겁니다. 그날 밤. 그리고 그날 저에게 고기를 주며 진우는 고기를 먹고 기뻐하며 이수를 데리고 와 이수를 고기를 먹이고 집에 가던 도중 이수를 죽여 또 한 번의 사람 고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도 네번째 이야기 엄마의 식탁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댓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수 진우도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댓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도 네번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뿅 삼성